이런 게 있어요. 참나 만나서 양심이 원만하게 51%를 제압하려면요.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분석도 엄청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 부분적인 양심이지만 초궁전과 따뜻함이 흐른다는 건 알기 쉽죠. 참나 만나면 자동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탐진체를 제압하고 이런 몰라 괜찮아 자명한 마음, 초궁전과 따뜻한 마음이 탐진체를 제압할 수 있다면 이것도 양심으로 욕심을 제압한 거거든요. 참나 51%만 하고 있어도 애고를 안 보고 참나 보고 있다 보면 탐진체가 물러가고 초궁전과 따뜻한 마음이 자명한 마음이 강해진다. 이것도 양심이 51%로 이긴 거잖아요. 참나 51%를 했더니 참나 51%랑 양심 51% 차이는요. 참나 51%는요. 참나와 애고 간의 경쟁입니다. 애고 쪽이 49% 참나 쪽이 51% 이 소리고요. 양심 51%는요. 양심대 욕심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난 경쟁이에요. 양심 쪽이 이기냐 욕심 쪽이 이기냐 지금 마음이 작동했는데 이미 작동한 마음 안에서 누가 51%를 점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나 51% 애고 몰라 하고 애고는 몰라 하면 돼요. 애고 몰라 하면 힘이 쭉쭉 빠지겠죠. 그다음에 참나가 51%로 강해지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양심이 51%가 돼서 탐진체를 제압해요. 탐진체가 힘이 약해져 있고 초공정과 따뜻한 마음이 양심이니까 양심이 강해지고 욕심이 약해져가지고 양심 51%도 이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참나 51%가 되면 자동으로 양심 51%도 된다. 단, 이거는 마음을 거의 눌러놔가지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활발하게 작동한 중에 51%를 점하는 건 아니에요. 방어 정도지 공격은 아직 약하다고요. 방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양심 51%를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몰라 해버림. 어떠세요? 어떤 일이라든 몰라를 해가지고 양심 51% 만들 수는 있는데 이때 양심 51%라는 게 욕심보다는 위인데 탐진치는 제압할 정도지만 원만한 양심은 아니에요. 지금 양심이 육바람이 총체적으로 출동해서 원만하게 이해된 건 아니라고요. 지금 탐진체를 누를 정도의 밝은 마음 상태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참나랑 공명하다 보니까 탐진치가 힘이 약해져서 51%로 제압은 해요. 이거는 방어 정도지 적극적인 공격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활발하게 욕심이 일어날 때 양심이 51%로 원만하게 제압해서 육바람으로 딱 인도해서 끌고 가는 그 맛은 없잖아요. 제압해 놓은 거지. 눌러놓은 정도는 되죠. 눌러놓기만 해도 어디냐는 거예요. 열받으실 때 눌러놓는 비방이 몰라 할 때요. 몰라를 잘하려면요. 일어난 감정에 원인을 곱씹으면 안 돼요. 원인을 몰라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화나는지를 몰라 하셔야 돼요. 일단 그거 곱씹으면 화가 계속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건데 원인을 계속 곱씹어요. 아까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 그러고 열받은 거는 몰라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몰라를 잘하려면요. 참나 안에서 일어난 희노혈악 탐진치를 녹이려면 그 원인을 곱씹으면 안 되죠. 왜 화나는지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 하고 화났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면서 참나 51%를 유지하다 보면 이 화라는 이 자체에 끌려가진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 원인을 곱씹으면 화가 힘이 확 커지겠죠. 다시 이 새끼가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을 계속 몰라 해버리면서 왜 화나는지 몰라 하면서 화라는 감정만 알아차리면서 참나 51%를 유지하면서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녹여진다는 거죠. 원래 참나에서 일어난 거니까 감정이라는 게 참나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끝나요. 그런데 원인을 다시 생각하면 또 화가 올라올 수는 있죠. 그건 맞는데 이 방식으로 계속 녹일 수는 있죠. 그러려면 더 건들지 말아야 되니까 몰라를 할 때 화가 났던, 욕심이 났던 그 원인을 자꾸 생각 안 해야죠. 자꾸 탐이 일어나는 게 저거 가지면 진짜 좋겠다. 상상이 되잖아요. 그 상상이 자꾸 작동하면 저거 가졌으면 진짜 좋겠다. 이게 안 사라지죠. 그런데 뭐 때문에 욕심나는지를 몰라 하고 견물 생심인데 견물을 몰라 해줘야 생심이 약해지죠. 그리고 화난 것도 그걸 놓친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일어난 건데 못 갖는다고 생각하니 못 갖는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못 갖는다. 곱씹으면 분노가 안 사그라들죠. 딱 좋아하는데 누가 날 망쳤다. 내 기분을 이런 말을 해가지고 곱씹으면 안 사라지니까 자꾸 몰라를 그쪽에다 때려줘야죠. 왜 화났는지 왜 욕심났는지 자꾸 몰라 해줘야 시야가 좁아지는 거 치가 시야가 좁아진 건데 시야가 좁아지는 것도 맞고 그 생각을 딱 떠올리면 시야가 좁아지죠. 그거에 확 빠져드는 게 치예요. 다른 거를 못 따져보고 그거에만 몰입해가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그거 안 되면 세상 망할 것 같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 너무 간절히 그걸 갖고 싶은 거 또 그게 없다는 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 그걸로 내가 못 갖는다는 거 이게 탐진치의 기본이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자꾸 몰라 해줘야지 탐진치 자체만 상대할 수가 있죠. 지금 확 올라와 있는 욕심 분노 그 시야가 좁아진 어리석음 이거 자체만 상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길만 하거든요. 누구든지 얘 자체만 상대하면 이길만 해요. 참나 51% 하면서 버티면 더더더 사그라드는데 그쪽에다 자꾸 기름을 불에다 기름을 부어주는 게 뭐냐면 원인을 곱씹는 거죠. 그래도 그거 정말 갖고 싶다. 또 가지는 진짜 좋을 텐데 하면 또 탐욕이 더 자부 받겠죠. 일단 양심 51%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양심 51%지만 일단 부분적이더라도 51%를 유지해 놓으면 살만해지겠죠. 초궁전과 따뜻함이 흐르겠죠. 몰겐자를 자명으로도 말하지만 사랑과 통합하면 몰겐자에서 자비로도 읽어주시면 사랑이 되겠죠. 몰겐하면 깨어나자는 얘기고 선정에 들고 자명은 지혜인데 자비는 또 중요한 양심의 덕목이니까 사랑이니까 몰겐자를 자명을 자비로도 읽어주시면 그 자비에서 따뜻함이 실제로 내 마음에 흘러나고 몰라 괜찮아 선정 속에 들어있으니까 초궁정이 올라와요. 거기에서 자명함까지 곁들어지면 자명한데 초연하면 얼마나 초궁정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초궁정이고 자명하게 활로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초궁정이라는 건요. 위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와도 오케이 하고 하지만 답이 있을 거야 하는 게 초궁정이거든요. 난 여기서 답을 찾을 거야. 항상 난 답을 찾았었어. 이게 초궁정이거든요. 이게 낙관도 아니에요. 초궁정은.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 죽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 망해가 오고 있는데 답이 있을 거야. 답을 찾아내는 게 초궁정이에요. 어떤 위기가 와도요. 아무리 자빠져도요. 나도 많이 자빠져봤는데 항상 일어났어. 답은 있어. 오케이 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51%가 되면 탐진치는 제압되죠. 몰겐자가 51%가 되면 탐진치는 제압되겠죠. 당연히. 내 마음을 몰라 괜찮아 자명이 51%의 힘을 가지고 이끌고 있다면 당연히 초궁정과 따뜻함이 마음에 흐를 거고 그게 탐진치를 누르겠죠. 그래서 첨나 51%가 양심 51%를 만들어냅니다. 단 원만한 양심은 아니겠지만 원만한 양심 51%가 되려면요. 양심에 대해서 한참 우리가 더 분석과 실천을 해봐야겠죠. 느낌 직관으로 받은 양심의 느낌을 분석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내면의 직관 자명찜찜의 신호를 말해요. 직관이라는 건 자명찜찜의 소리를 또 들어보고 계속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원만해질 때 우리가 그때는 원만한 양심 51%를 말할 수 있어요. 양심 51%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 원만하게 하려면 일지보살은 돼야 된다 이런 말하는 거는 양심에 대해서 원만하게 놓치는 게 역시 51%를 말하는 거고 부분적인 양심 51%는 우리 할 수 있죠. 탐진체만 안 끌려가도 탐진체 안 끌려가고 명상만 해도요. 명상의 마음도 양심의 마음 아닌가요? 초연한 초긍정의 마음으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탐진체를 지압했으니 양심의 측면에서 보면 양심이 욕심이 이긴 거잖아요. 분명히 욕심을 지압했으니까 두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애고를 내려놓고 참나에 더 몰입했느냐 하는 참나 51% 이쪽 기준과 양심과 욕심이 싸웠을 때 결국 마음에서 누가 이겼느냐 마음의 소리 중에 양심의 소리가 이겼느냐 마음의 욕심의 소리가 이겼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을 갖다 대서 내 마음을 계속 관찰해 보시면 우리도 참나만 분명히 몰라만 잘 되면 양심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도 맞죠. 양심이 늘 승리할 수 양심이 승리하는 법을 배우면 이긴 자가 되죠. 기독교적으로 그래서 참나 각성만 잘 하실 수 있으면 양심이 일단 욕심이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탐진치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탐진치의 근원을 곱씹지 말고 몰라 해주시면서 탐진치 자체만 상대하신다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압해놓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셔야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루에 일일 점검해보시라고 진짜 빡친 일이 생겼는데 5분 안에 돌아왔으면 거의 성인의 경지다. 성사 일반 성사랑 구분해서 늘 빛 성사라고 붙여드렸던 게 빛 속에 늘 들어오시라고요. 늘 빛 속에 거주하는 성사다. 5분 안에 다시 빛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빛으로 왔다는 거는 부분적인 양심 51%라도 좋으니까 참나 51%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진치를 안 끌려가는 정도가 됐다. 자기 전에 돌아오면 요소리는요. 아니 시간을 따져보면 12시에 화났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날로 넘어가는 이렇게 따지면 복잡한데 거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한숨 자고 나서 돌아올 정도면 정사고 한숨 안 잤고 그냥 명상의 힘으로 그날 안에 돌아오시면 대사급이고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 원래는 양심 51% 안에 돌아오는 게 정식이지만 일단 부분적 참여 그러니까 원만한 양심 51% 돌아오는 게 정식이지만 부분적 양심이라도 일단 돌아왔다는 게 어디냐는 거죠 저는 돌아오면 됐잖아요 살만 하잖아요 5분 안에 되도록 그날 안에 정 안 되면 한숨 자고 나서라도 무의식에 한번 담궜다 빼서는 돌아와야죠 그때라도 돌아오면 늘비청사라고 스스로 내가 이 정도는 오늘 막았다 이렇게 스스로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결국 그거예요 원만한 양심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건 더 높은 경지거든요 근데 원만하냐 부분적이냐 중요한 게 일단 내가 돌아왔는데 그렇죠 살만해졌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살만해져요 탐진치 안 끌려갔다는 게 어디입니까 일단 최대한 원인을 안 따지고 빨리 돌아오시는데 집중하시 원만한 양심 51% 오면요 그런 원인을 따져도 다 답을 내면서 돌아와요 원인을 따지고 해도요 그래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일수록 원인을 안 따지시는 게 빨리 돌아오는 비결입니다 그러겠죠 원인을 다 따지고도 돌아올 정도 고수가 아니시라면 일단 원인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무조건 원인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돌아오는데 낫다는 거죠 아무래도 딱 그 감정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겁씹고 있으면 계속 타오르거든요 그렇게 타오르는데도 양심 고심 일부러 돌아올 자신 있으시면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일단 빨리 일단 몰라 하고 돌아오시는 게 좋죠 이거를 빨리빨리 회피해서 대체하지 못하면 정면으로 우리가 승부한다 할 때 힘이 약하잖아요 탐진치에 지금 양심의 힘도 약하고 참나의 힘도 약한데 어떻게 정면 승부를 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안전한 곳에 피해서 상황을 보면서 들어가야죠 일단은 왜 내가 괴롭게 됐는지 원인을 따져보지 마시고 그 괴로움 자체를 참나로 녹여내시는 게 먼저다 참나 51%만 몰라 괜찮아 를 잘 때리면서 왜 열받았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를 자꾸 몰라 하시면서 원인을 몰라 하시면서 버티면 어떤 탐진치건 이겨낼만 하시단 말이에요 참나는 참나가 일단 51% 되면 다 녹여요 그런데 원인을 곱씹으면 참나고 씹을수록 되게 힘든 거예요 자꾸 그 관심이 다시 열받는 쪽에 쏠리거든요 원인을 곱씹을수록 참나고 나발이 이건 아니 이건 아니지 이렇게 돼요 따져보면 따져보면 이거는 응징해야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하지 이렇게 되니까 감정만 상대하려면 더 쉽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마음 관리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참나 만나고 탐진치 이렇게 부분적 양심으로라도 관리하시면서 사신다면 이분이 이분한테 원만한 양심을 물어보면 또 잘 대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건 모르죠 내 탐진치 내 탐진치 누를 정도의 양심이 있는 거지 그걸 갖춘 거지 그 정도의 초공정 따뜻함이지 뭐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 문제 해결할 정도 양심에 원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원만한다는 건 좀 더 높은 경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사 어떤 문제를 갖다 대도 거기서 자명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양심 분석 그냥 계속 취미로 즐기시면서 참나 안에서 일단 내가 맛볼 수 있는 양심과 참나를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거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가는 분이 힘이 강해지지 계속 대도하는 참나는 놓치고 분석만 자꾸 하면서 왜 나는 빨리 완벽해지지 않을까 양심이 이렇게 따지신다면 답이 없겠죠 이거 딱 누가 봐도 답 없는 짓이죠 이런 거 좀 이게 좀 두 개가 자명하게 구분이 되시면 그래도 답을 아시는 거예요